네, 이용진 씨, 이용진 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용진 씨, 과거에 브라질리언 왁싱을 즐겨 한다고 했는데 예능이라 거짓말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했습니다. 정말 즐겨 하십니까? 지금부터 했고요. 그럼 지금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겁니까? 정말 하물도 남김없이 싹 다 미친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네, 말씀하시죠, 이용진 씨. 네, 이용진 씨가 일어섰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진 씨는 왼쪽 중간 가운데 순서대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포토 타임을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5분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이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보내주십시오. 이쪽부터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자, 그럼 제가. 이영진 씨가 부상을 당한 관계로 사진 촬영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씨가 부상을 당한 관계로 사진 촬영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영상에서EO voy. 도 verso. reasonработ여 than haha